네, 엔베의 생생동구 바다에서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신가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. 아니, 몇 개 국어를 하시는데 지금 들어오니까. 거의 6개 국어하고요.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, 언어를. 아, 여기요. 언어 천재시다. 독일어리 할머니, 교회 할머니이세요. 우와. 우와. 훌륭하신데요. 네. 어? 그래요,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귀찮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좀 그래요, 지금 상황이. 왜? 보시다시피 제 피부가 조금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. 이렇게 주근깨처럼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, 보시다시피.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있어요, 눈에. 오, 여기 또 뭔가 나오고. 그래서 그냥 좋다는 거는 다 사다 지금 바르고 있어요. 아이크림도 바르고, 앰플이 좋대서 앰플도 밤에 또 바르고. 주름 개선 좋다 그래갖고 주름 많아서 또 이 주름 개선 것도 바르고. 뭐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. 그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게 크게 개선. 머리가 이렇게 잘 안 오고.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요. 아이고. 이쪽이 좀 많이 빠져요, 이쪽도 그렇고. 머리 수지가 원래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빗자루라 그랬거든요. 저한테 놀렸어, 빗자루라고. 그 정도였는데. 머리가 빠지는 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은. 이상하게 피부와 머리카락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저러면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. 이렇게othes는 큰일 Code가 조금 조금 añosagers이 라인으로 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영니다. 만약에 간식과 일을 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